오늘은 게다가 주제가 녹록하지 않은 주제예요. 페미니즘 정치경제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뭘 상상하고 오셨을까 되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오늘 깁슨 그레아미라는 사람이 그따위 자본주의는 끝났다라는 책을 썼고 그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페미니즘 정치경제학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 책에.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정치경제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제목을 자본주의의 구성적 외부 이렇게 잡아보았고요. 자본을 넘어서는 상상과 여성주의 정치경제학 이렇게 잡아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거나 물어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 되게 거북하시겠지만 왜 정치경제학이 뭐예요. 경제학은 아시죠. 근데 왜 앞에 정치가 붙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그럴까요. 대충 이 정치경제학이란 말이 도대체 언제 만에 어떻게 쓰이게 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치경제학 그럼 뭐예요. 그걸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게 아닌데 사실은 막스주의를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 경제학이 아니라 정치경제학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류 경제학은 그냥 경제학이라고 부르지 정치경제학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근데 막스주의 쪽의 이론 쪽에서는 이 경제학 앞에 항상 정치경제학이라는 말을 붙여요. 왜 그랬을까요. 메타적으로 보려고 메타적으로 본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경제학이랑 연관된 경제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한다거나 그렇죠. 바꾸려고 한 것 자체는 사실은 뭐예요. 뭐의 문제예요. 경제는 보통 경제 주류 이론가들에 의하면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이론이다. 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통계 얘기하고 그렇죠. 사실 그 통계가 근데 그렇게 맞아본 적도 별로 없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한 사건에 대해서 통계가 여러 개도 나오는 거 보셨죠. 그중에 뭘 믿어야 될지는 또 다른 통계로 나오나요. 근데 어쨌든 되게 객관적인 혹은 사실적인 언어를 쓰는 그런 우리가 학문을 보통 경제학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정치경제학을 붙였을 때 정치라는 말이 지금 말씀하셨죠. 근데 그 경제 그 경제학에 의해서 주로 분석되는 그 경제를 바꾸려고 한다고 그랬죠.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지일까요. 사실은 힘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그 경제학이 어떤 정치적인 권력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경치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경제학 자체가 객관적 사실 그냥 그 자체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경제학 자체 혹은 경제 자체가 특정한 사회적 혹은 정치적인 배경 혹은 이념과 함께 구성이 되고 그것의 배경에는 항상 정치적인 어떤 이념들이 있다. 이거를 노골화시켜서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경제학이라는 그 명칭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성주의 경제학이라는 말을 안 붙이고 사실은 여성주의에서는 여성주의 경제학이라고 별로 잘 붙이지 않아요. 앞에 항상 보면 여성주의 정치경제학이라고 주로 많이 붙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의 경제학은 특정한 사회적인 이념과 혹은 젠더적인 이념과 관련되어 있는 힘의 권력 구조와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내서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사실 그래서 여성주의 정치경제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로나 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한 일부가 되겠어요. 다는 아니고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치경제학이라고 했는데 사실 되게 지금 이게 앞에 또 더 붙었잖아요. 정치경제학 앞에 여성주의가 붙었단 말이에요. 여성이 아니라 여성주의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섹슈얼리티나 젠더와 관련이 되고 있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딱 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금방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그 정치 중에서도 페미니즘 정치와 관련해서 혹은 페미니즘 정치와 관련된 시각으로 경제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의 문제와 관련이 된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은 페미니즘 정치경제학 혹은 여성주의 정치경제학에서는 실제로 정치 혹은 권력의 문제 젠더 권력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가 사실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또 오늘 주인공이 되실 분들을 제가 사진을 어렵게 보여서 모셨습니다. 어둠 속에 저기 계시는 분이 줄리아 그레엄이시고요. 오른쪽이 캐서린 깁슨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저는 오늘 캐서린 깁슨도 아니고 줄리아 그레엄도 아니고 깁슨 그레엄의 이론 깁슨 그레엄의 페미니즘 정치경제학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라고 얘기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들 두 사람을 제가 여기서 소개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따위 자본주의는 끝났다라는 그 책을 저술한 사람은 바로 저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두 사람은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생각이 비슷하고 너무 하는 작업이 비슷하고 또 서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시너지 효과를 냈기 때문에 아예 책 자체를 갖다가 공동의 필명을 만들어서 내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의 이름과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합쳐서 거기 중간에 대시를 붙였어요. 그래서 깁슨 그레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자극 활동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0년경인가 저 줄리아 그레엄이 폐암인 것 같아요. 사망을 했어요. 주로 호주 쪽에서 활동을 했던 저분은 어쨌든 깁슨과 만나서 너무나도 신나게 돌아다녔어요. 두 사람은 그리고 두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업적을 냈는데 아까 말했듯이 정치경제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제학적인 자기네들의 입장 정치경제학적인 자기네들의 입장을 내고 그것이 그냥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 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발굴하는 데 굉장히 많은 액션 리서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활동과 동시에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연구와 동시에 리서치를 하는 그런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실제로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한 거죠. 지역에 들어와서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한 분이 돌연 사망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진짜 절친이 갑자기 없어진 거죠. 사실은 이 캐서린 깁슨 같은 경우에는 매우 사실은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너무 놀라운 거는 이 두 사람이 정말 같은 필명으로 써서 되게 유명해진 책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따위 자본주의는 끝났다. The End of Capitalism이라는 책 하나 하고요. 포스트 제가 하나를 캐피탈리스트 폴리틱스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책을 일단 같이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책을 내고 한 사람이 죽자 캐서린 깁슨은 매우 실의에 빠졌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뤄놓은 진짜 토대는 너무나도 단단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맨 처음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작업을 시작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이 이야기가 맨 처음에 경제학계 혹은 정치경제학 지리학교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취급이 됐냐면 거의 미친년 취급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나왔던 정치경제학 혹은 경제학의 언어들을 완전히 비판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상상력을 발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제를 특히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헛소리로 들린다. 니네들 되게 발랄하게 상상하네. 그치만 니네들 놀고 있네.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반응을 했다는 거죠. 처음에.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나중에 그따위 자본주의는 끝났다라는 서문을 다시 쓰면서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년 전에 미친년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고 우리와 같은 작업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자기네들과 같은 작업을 하는 많은 젊은 사람들의 그 집단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진짜 시절이라는 게 되게 웃겨요. 한때는 정말 완전히 한방에 갔던 사람들이 그렇죠. 10년 후에는 어때요. 정치경제학계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이후에 캐서린 깁슨은 혼자 남았지만 활동을 하면서 저필명을 계속 유지해요. 혼자 글을 썼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출판하지 않고 캐서린 깁슨이라는 말을 이름으로 출발하지 않고 깁슨 그레암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많은 젊은 학자들도 같이 책을 쓴 타자를 위한 경제류는 없다 라고 해서 좀 대중본으로 나온 그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있거든요. 그 책이 바로 활동을 같이 했던 다른 젊은 친구들 젊은 학자들 연구가들 활동가들이랑 같이 썼는데 그때 사실 줄리아 그레암은 이미 사망한 학생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 이런 관계 너무 부럽지 않아요? 이게 우리 요즘 너무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도 어떤 사람이 혼자 잘 되면 사실 또 되게 그 관계가 편해지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저렇게 의기투합해가지고 훨씬 더 두 사람이 함께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게 너무나도 저는 부러웠어요. 사실 두 번째 쌍이에요. 부러운 첫 번째 쌍은 막스와 앵게스예요. 아시다시피 사실 막스가 그렇게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앵게스의 돈과 지진 거르고 또 돈과 지지 격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앵게스도 되게 학문적인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논평을 해줬겠죠. 그런데 그 두 사람도요 의기투합해서 계속 일은 같이 했지만 이름을 같이 써서 작업하지는 않았어요. 공동의 필명을 남기진 않았는데 이 두 사람은 정말 공동의 필명으로 활동을 했다. 그래서 그따위 자본주의라는 책을 딱 내고 아까 말했듯이 그 학회에 갔는데 사람들이 미쳤군 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으로 먼저 말씀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왜 미쳤다고 했는가 왜 미쳤다고 했는가 이게 여러분들 머리에 쥐가 처음부터 나실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왜 미쳤다고 했냐면 딱 그 사실 하나뿐이에요. 경제는 경제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실제다. 이 말은 뭐냐면 주관이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건 말건 간에 그것은 그 자체가 가진 객관적인 법칙에 따라서 뭐예요. 흘러간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저 사람은 사실 포스트 모던이즘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경제도 사실은 담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도 담론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경제는 그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말로 해야 알 수 있는 것인데 따라서 경제학에서 쓰이는 그 담론의 구조 그 담론을 이루고 있는 단어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경제학을 구성한다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이론적인 태도를 갖고 어떤 용어들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 경제는 어때요. 다른 식으로 완전히 다른 식으로 구성돼서 있는 사실이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되게 어폐가 있네요. 구성되는 사실 사실인데 구성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사실들이 아직 그 담론 체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사실들을 더 발굴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자신들이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고서 그 담론을 증명하기 위한 사례들을 아까 말했듯이 액션 리서치라고 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찾으러 다녔고 조금이라도 그런 여지가 있는 곳에 가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때요. 자기네들이 될 수 있는 근거들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까지도 보이냐면 실제가 우리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가 어떻게 드러나고 또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변하기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경제학을 접근하는 처음에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달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친년이란 왜 너희들은 발랄한 상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만 바꿔가지고 경제가 그렇게 달라질 것 같아?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럼 어떤 말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경제학을 이루고 있던 담론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비판을 했는지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경제를 경제 담론으로 보는 작업이고 그 담론이 어떤 언어와 어떤 이념들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는가를 이 사람이 비판적으로 분석한 게 오늘 강의 핵심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깁승그레암은 그따위 자본주의는 벌써 끝났다라는 저책에서 좌파든 우파든 현대의 경제이론은 화폐를 통한 시장 교환 임금노동 자본주의적 기업만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중심적 경제이론이었음을 밝히는 데서 시작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는 경제는 너무나도 그것으로 구성되는 게 그런 말로 구성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단어냐면 화폐를 통해서 시장에서 교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임금노동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이라면 당연히 어때요. 기업주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실 착취해서 뭐예요. 임여노동시간을 착취해서 사실은 뭐예요. 임여를 자기가 갖게 되는 그런 구조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공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담론은 좌파건 우파건 즉 현재의 자본주의를 지지하려고 하는 자든 아니면 그 자본주의를 비판하려고 하는 자든 똑같이 그 단어를 쓰고 있었다는 거죠. 똑같은 담론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의 경제담론이 자본중심적이라고 얘기할 때 자기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비경제적 사회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형식의 경제 역시 원칙적으로 자본주의를 기준으로 이해된다는 뜻이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경제라고 얘기할 때 그 경제의 담론은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 경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었고 그 자본주의 경제를 구성하는 용어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대문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캐피탈리즘이라는 거를 원래는 영어로 소문자로 쓰잖아요. 이거를 C를 갖다가 대문자로 써서 캐피탈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갖고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이거를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경제는 당연히 자본주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였죠. 그 특징이 뭐냐면 자본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경제 즉 이것은 특징을 갖게 되는데 통일성과 유일성과 총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직 유일하게 이러한 경제만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더 캐피탈리즘이 가는 거죠. 대문자 캐피탈리즘이 가는 거죠.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통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아까 말한 그런 원리들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그 통일성 그것을 수행하는 개인들은 모두 각각 자신의 이해를 위해서 행위한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 자본주의라는 게 경제의 유일한 담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총체성은 더 무서운 거죠. 경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논리가 경제 이외의 다른 삶 속에도 모두 다 파고 들어갔다.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비판하거나 지지하건 간에 굉장히 자본주의가 강력한 성격을 갖고 있고 이 경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사실은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깁승그레암은 이러한 경제 담론이 그런데 여성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폄하하거나 삭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근중심주의다 라고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이 남근중심주의라는 것은 사실 이리가레이가 주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리가레이를 또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이론 자체도 되게 어려운데 남근중심주의라는 것은 사실 이리가레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느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의 성기로서의 페니스 혹은 남근 하나잖아. 하나. 유일의. 그쵸. 그리고 그 형태가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죠. 가시화돼서.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그 성기 하나밖에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기에 있음 없음 혹은 그것이 거세됨 거세되지 않음 이러한 정신분석적인 원리에 따라서 어때요. 인간의 정신적인 삶이 발전하죠. 통일적으로 사실은 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하게 즉 정신분석에서 사실은 남근이라는 그 하나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정신적인 어떤 그 발달의 과정이 설명되거나 하는 것처럼 경제에도 오직 자본주의만이 사실은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모든 담론에서 여성들의 자리는 없다라는 거. 우리가 프로이드 비판할 때 예를 들어서 라칸까지 안 가더라도 프로이드 비판할 때 항상 무슨 얘기 했었어요. 프로이드가 처음에 페니스를 중심으로 그 아이의 발달 과정을 설명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물었어. 그러면 여아는 그다음부터 당황한 거죠. 실제로 모든 이론을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자기는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으로 사고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프로이트도 뭐예요. 인간 이퀄 남성이라는 편견을 갖고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여성과 남성 모두를 포괄했다면 여성의 성기도 생각해 줄 수 있고 여성의 몸도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차이를 다시 한번 고려해서 포괄적으로 정신분석 이론을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어때요. 그 단 하나의 성기 페니스 낙강에게는 남군으로 그것이 어떻게든 변화되어긴 했지만 그 어떤 뭐예요. 하나의 통일된 무엇인가 몸이라든지 있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성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의 독특성이라든지 여성의 다른 발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어때요. 언어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실제로 이거는 철학의 역사나 모든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여러분들 사상 되게 중요해요. 인간 보편이라고 늘 이야기하는 사상들은 인간 보편에서 시작한다라는 모든 경제학은 알고 보면 인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근 중심성을 가진 인간 즉 남성에서 출발을 하고 그죠. 거기에서 여성의 성기를 가진 혹은 어떤 다른 성기를 가진 혹은 다른 섹슈얼리티를 가진 그런 몸에 대한 고려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그리고 그게 되게 유일한 것처럼 취급되고 있고 그게 온 사회에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온 사회를 그 뭐예요. 통제해가는 그러한 총책상의 원리가 되고 보통 우리는 너무나도 그걸 쉽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저도 그렇게 배우고 근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쨌든 그러니까 뭐예요. 경제학도 그런 의미에서 근데 저런 식으로 자본중심성을 가진 대문자 자본주의에서 시작하는 경제학을 했을 경우 사실은 남근중심적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 경제학 이론을 갖고서는 여성의 노동이나 여성의 경제활동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자 아까 뭐라고 했는지 여기서 보세요. 실제로 경제학 이론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거는 제가 여기 써놨지만 화폐를 통한 시장경환 임금노동 자본주의적 기업이거든요. 근데 보통 가사노동 여러분들 하잖아요. 가사노동 경제활동 아니에요? 드러나죠. GDP 이런 다 빠지고 있죠. 근데 그것은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제활동에서 다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근중심적 경제학의 언어고 사실 그게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그 경제 담론이 똑같이 그러한 전제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뭐예요? 시장에서 교환되는 노동이 아닌 거죠. 가사노동 같은 경우 그리고 임금노동도 아니고 화폐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 자본주의적인 형태의 이윤과 관련해서 설명하려면 잘 설명이 안 돼요. 그 노동 자체가 그러니까 어때요? 경제학자들은 그것을 경제활동이 아니라고 당연히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온갖 통계에서도 다 빠지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과연 이 사람이 미친년이 될까요? 정말로 경제학은 그럼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님이 여기서 들통이 난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 그래서 기존에 대문자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경제학 담론 이거는 그냥 담론 이었고 이 담론은 자신들이 가진 담론의 방식 때문에 어때요? 남군 중심성을 가지게 되고 여성의 경제활동들을 배제하게 되는 이게 핵심적인 비판 중입니다. 이게 바로 페미니즘 이라는 시각을 가졌을 때 경제학이 정치 경제학으로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고요. 그동안의 경제학이 무엇을 보지 못했는가를 폭로하는 순간 그리고 그동안의 경제학이 오히려 자신들의 말과는 달리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어떤 사실을 객관적인 것이냐 구성했을 뿐임을 폭로해 주는 거죠. 너무 기발하지 않아요?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저 책을 보는데 근데 사실 맨 처음에는 감동만 밀려오지는 않아서 굉장히 짜증나게 쓰여있어요. 저 책은 경제학 책이라고 정치경제학 책이라고 보기에는 되게 철학적이에요. 왜냐면 담론 전제 아까 말했듯이 메타담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너무 저는 재밌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경제학 하는 사람은 이게 경제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람이 정말 굉장히 통쾌하게 이야기한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특히 좌파 경제 정치경제학자들을 사실 같이 비판해요. 주류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미싱년 소리를 더 들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깁슨 그레암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들을 막세스트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막세스트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비판 당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어때요? 또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좌파들한테 사실 여성주의자들이 약간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있는 것처럼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좌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로 이야기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자본주의를 비판하잖아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데 그 자본주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그 담론적인 전제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담론을 일단 전제를 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긴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세계는 자본주의라는 원리 하나만 에 의해 그 통일적인 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고 그것들이 이 세계를 뭐예요? 모두 다 뭐예요? 식민화하고 있다. 이 태재를 내세웠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자본주의를 비판하려고 했던 자들도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자본주의는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힘이에요. 왜냐하면 주관이 어쩔 수 없는 객관적인 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 되게 어쩔 수 없는 거고 너무 강력하고 그 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통일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총체적으로 관철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다 먹혀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좌파 사실은 지식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역설적인 상황에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원래 이 말을 왜 했냐면 자본주의를 욕하려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즉 자본주의가 굉장히 강력한 괴물과 같이 그렇게 우리 사회를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 할수록 어때요. 원래 자기가 이 얘기 끝낼 때는 이 사회를 변하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사회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갖게 된다는 거죠. 왜 다른 언어가 없기 때문에 뭘 막혀 뭐요.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자파들은 자신들은 자본주의의 외부를 상상하고자 했지만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실제로 자본주의 담론 자체를 갖다가 다시 돌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자본주의 외부를 상상할 수 없게 되는 난처한 곤경에 처하게 된다. 라는 게 이 사람의 비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했어요. 당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저도 약간 성향상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이론을 되게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물론 사람 경험과도 관련이 되겠지만 그 사람의 약간 성향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무지하리만큼 되게 낙관적인 때가 있어요. 되게 일단 좋게 생각하고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 지금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아직도 미약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완전히 자기의 흠뻑 젖어서 아 이거 되게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 두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당시의 좌파들은 실제로 공산주의가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그 뭐예요 공산주의 국가가 해체되거나 망하는 꼴을 계속 보고 있었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어때요. 자본주의에 대한 오히려 두려움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말은 굉장히 뭐예요 강력하게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욕하지만 그에 비해서 실천력은 매우 떨어지고 우울증이나 파라노이드 증세 같은 것들 굉장히 시달렸던 그런 부침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 두 여자분들은 학자들은 어때요. 너무 신나서 막 아 이제 자본주의 막 바뀔 수 있을 거야. 이 담론을 달리하면 막 이러면서 상상을 하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지금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런 낙관주의가 오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경제 담론 자체를 바꾸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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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하게 하나의 원리라고 예약이 되어있는 자본주의 경제만 알고 있다. 이 담론 유인은 알고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다른 경제를 생각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로부터 빠져나올 수도 없는 거거든. 그치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자본주의의 외부를 상상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일단 천착을 해봐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디서 시작할까 음 이 사람들도 맨땅에 헤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페미니즘이 이전에 자기네들이 해놨던 정치 경제학이 있거든요.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페미니스트들은 남성 경제가 아닌 여성 경제를 언어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 힌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요 깁슨그레암은 델피라는 사람 크리스틴 델피라는 사람의 이중체제론을 주목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에 따르면 너무 델피가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유일하게 하나인 경제만 열심히 얘기했을 때 그리고 생산과 관련된 경제활동만 얘기를 했을 때 생산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자본주의적이고 공식적인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임금 노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자본주의적인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것 이외의 다른 것도 경제라고 볼 수 있는 시각은 바로 대피가 가졌던 그 시각에서 나타난다라는 건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가산화동과 가산화동과 같은 가부장제적 경제형식에 따르는 간의 생산양식이라는 게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생산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의 생산양식이라는 독특한 경제활동의 생산양식이 있다 라는 것을 주장한 거죠. 그래서 여기 주목해요. 아 이렇게 다른 경제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시작하면 되겠구나 이거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델피를 열심히 봤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가. 근데 이 사람은 델피가 한계를 가졌다고 진단을 하고 있네요. 왜냐면 델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일한 경제양식 이외에 다른 예를 들면 간의 생산양식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공격을 받았어요. 경제학자들은 항상 자기의 담론 자체가 특정한 어떤 전제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별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항상 그 반론을 제기하거나 비판을 하냐면 델피한테 이렇게 했대요. 어? 간의 생산양식? 어? 그러면 그거를 그게 어떻게 효율성을 내고 생산성을 내는지를 경제용어 즉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자본주의 경제용어나 통계로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델피는 거기서 갑자기 얼음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자기가 얘기한 거는 그것과 다른 경제활동이나 원리에 따르는 그 경제가 있음을 얘기했는데 자꾸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언어로 자꾸 환원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델피는 그때 이것 자체를 위한 다른 언어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델피의 저런 것들을 자기가 이어받아서 하나의 경제 담론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 담론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각각의 담론이 다른 원리 자본주의와 다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겠다. 내 페미니즘 정치경제학의 임무는 바로 그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또 할 것인가 일단 페미니즘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페미니즘 정치경제학이에요. 왜냐하면 페미니즘에서 원래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이 관점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때요.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생각하는 그 경제와는 다른 원리들이 있고 다른 경제 형식들이 있음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죠.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말을 어떻게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보자. 하나의 경제 형식이 아니라 다양한 차이의 경제 형식들이 있다는 건데 내가 여태까지 내린 결론으로 봐서는 그러면 이 다양한 경제 형식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동안 다르다는 것이 어떻게 처리됐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똑같아요. 이 사람이 왜 페미니즘 정치경제학인지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게 이 사람은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정치경제학을 이끄는 관점과 그 논리들을 페미니즘 철학 안에서 다 가져와서 여기다 적용시키는 거 이런 점에서 나는 너무나도 정말 이 둘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뭘 가져오냐면 이거예요. 다시 프로이드로 얘기로 가볼게요. 프로이드가 아까 그런 질문에 당면했다고 그랬죠. 아니 그럼 여자는 이런 질문에 당면하게 됐다고 그랬죠. 막 당황하면서 그 다음에 작업을 하겠는데 근데 사실 프로이드 이전에도 그렇고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성들을 설명할 때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부터 뭐라고 그러면 여성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죠. 간절하게 그러면 여성은 남성의 결핍태야 라고 얘기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차이를 설명을 하는데 차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차이가 다른 원리에 의해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차이를 뭐예요? 내가 가진 원리의 결핍에 의해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다른 언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뭐예요? 결국은 다 내 언어로 얘기해버리고 내 언어의 결핍으로 처리해버리는 방식이죠. 여기서 차이는 어떤 차이가 되냐면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여성의 차이는 그래서 열등한 차이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여태까지의 이분법이 젠더 이분법이라고 했던 체계들이 사실상 가만히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위계적 젠더 이분법 왜냐하면 거기서의 차이는 여성성 남성성 이게 같은 차원에서 다름의 원리에 의해서 설명된 다음에 차이가 얘기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남성이 설명이 되고요 이것에 따라서 이것 결핍이 여성이에요 여성은 사실은 이렇게 같은 레벨에서 설명되고 있지 않고 여기서 설명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분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은 같은 차원의 아니기 때문에 위계적인 상태에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차이의 언어들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보기에는 그 차이의 언어가 그러면 자본주의의 결핍 이 정도로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되게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핍에 의한 다름이 아니라 정말 차이의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밝혀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고 그런 언어들을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차이로서의 여성을 여성의 차이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정치경제학을 다시 한번 구성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약간 여기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차이도 또 여러분들 두 가지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복잡하시지만 이게 지금 제가 여태까지의 여성철학에서 나왔던 그 논의들을 완전히 집대성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차이도 여러분들 두 가지로 생각되어 왔어요 여성철학의 그 갈래 안에서 지금도 사실 그것 때문에 페미니즘 안에서 약간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차이의 철학이 여성철학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두 가지로 다른 방향으로 사실은 진행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라는 이 이분법적인 구도는 그녀에 그대로 두면서 차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차이는 남성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 그 다음에 여성이 갖고 있는 속성 사실 속성 자체는 있는데 다르다 이 정도로 되죠 그리고 얘네들은 젠더가 두 개다 그쵸 여기까지는 일단은 그대로 둔 채 그래도 이제 그 이전의 남성 중심적인 이론을 비판하는 쪽에 차이의 이론을 구성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경향이에요 근데 다른 하나는 뭐냐면 좀 더 급진적인 차이의 철학을 영향을 받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성들 자체가 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여성의 속성을 어떤 하나의 속성으로 통일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하냐면 그 안에 수많은 차이들이 있는 그런 존재들로 볼 때 그것이 오히려 뭐예요 여성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은 항상 여성이 아니라 대문자 여성이 아니라 여성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차이의 철학의 라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우스운 것 같지만 이거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지 요즘 한참 또 막 활발했던 SNS상에서 아시죠 뭔지 그 논의학을 낸서 자기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도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 어디까지가 자기 입장일 수 있는가 근데 깁슨 그레암은 오히려 후자를 택했습니다 여성의 그러니까 델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간의 생산 양식이라는 또 하나의 어떤 언어들을 만들어내서 생산 양식 간의 생산 양식 두 개를 얘기했잖아요 이랬다면 뭐예요 깁슨 그레암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성들이 하고 있는 그 경제 양식은 하나의 언어로 설명될 수 없는 오히려 그 하나가 아닌 그런 점에서 매우 다양한 언어로 구성된 이제 그러한 특징을 갖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에 여성주의 철학 안에서 사실 정치경제학을 다시 구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경제라고 했을 때 여성경제 남성경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남성경제라고 우리가 알고 얘기를 했던 그 경제학의 외부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그 차이의 경제들이 확 드러나는 것 즉 이러한 차이의 여성주의의 관점을 갖게 되는 순간 경제는 어때요 그 자체로 차이의 경제가 된다 이런 시각으로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진짜 내가 생각해도 제가 기특해요 이거 진짜 책으로 읽어보세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5분 안에 잠드는 책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안 갖고 왔겠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이게 그 안에 철학적인 어떤 전제들을 이해 못하면 책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경제학을 하시는 여성분들도 이 이론을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이 이론을 알 수 있도록 한 번도 사실은 학습되어 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경제학계 같은 데서 이런 여성주의 얘기하면 벌써 2단으로 딱 찍히는 거거든요 교수가 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거 저 여성철학 공부하고 왔다라고 첫 번째 제가 유학 갔다 가서 얘기하는 순간 이미 주류학계에서는 제외됐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물어봐요 도와주시려는 분들 아니 그래서 칸트를 했냐고 해결을 했냐고 이렇게 물어요 답답하게 그죠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들이 그런 거예요 저도 미친년이죠 원 오브 데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은 왜냐하면 저는 몰랐어요 페미니즘으로 돈도 벌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으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제가 돌아왔을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페미니즘 혹은 여성학 강좌학 수강생 저조로 막 폐지되고 이랬었어요 요즘 다시 사실 리부트가 된 거예요 근데 또 몰라요 언제 다시 또 그렇게 될지 근데 어쨌든 요즘 저는 까칠남녀도 나가고 있고 돈은 정말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분들도 제가 되게 싼 값이기 때문에 계속 쓰시는 것 같은데 싼 값에 쓸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 역할 대행 뭐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당시에 저 얘기를 했을 때도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나도 익숙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플라톤서부터 서양 사상의 계열 안에서는 저게 너무나도 당연했던 하나의 이론은 인간 중심적으로 돌아간 거고 인간 중심적인 것은 자기네들은 말 안하지만 남성을 표준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 이 사실을 가리고 있었었는데 이거 너네들 가리고 있었지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이단원이 되는지 이런 상황이 이제 얘네들도 된 거죠 그래서 부단히 이 사람들은 정말 싸웠고 제가 이 사진 다시 보여주셨어요 오른쪽에 계신 테서린 깁슨이 왔었어요 와 근데 돈 이 정도의 여러분들 그 네임을 갖고 있으면요 누군가 저 1억 받고 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있잖아 올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 한국 사례도 더 이야기하고 싶고 분석하고 싶고 활동가들을 만나고 싶다 자기 돈으로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펀딩 받은 돈은 자기랑 같이 일하는 그 후배 동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비행기 값도 줬어요 그리고 호텔 1등급 1성 5성 호텔 전혀 그런 거 없이요 거의 모텔급에 가까운 호텔에서 마지막에 주무시고 갔어요 나 진짜 이 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근데 이분이 기가 꺾이지가 않더라고요 그 기운이 지금 상당히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기운을 감당을 부탁드릴게요 그런 정도로 열심히 계속해서 어쨌든 그 낙관적인 태도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다음은 5분 이상 낙관를 빚어부를 하elin 합리 하elin 하 뛰만 하elin 하 Maßnahmen 하elin 하 특별 하elin 하elin